안녕하세요 배고프도 먹니 일단 먹었네요 점점 음식라이를 먹어요 다같이 먹었습니당 먹으러 volte 어묵 맛있게 먹었네요 달달 양심이 오늘의 음식은 짜잔 뿌링클 로제 불닭 납작당면 구하기가 엄청 힘들었던 친구예요 반갑다 오늘의 음료는 탄산수 그리고 콤부차 먼저 납작당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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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당 납작당 완전 고소하다 납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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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 납작당 납작 아주 조금 매워요 납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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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 납작 그 부분은 뭔가 매우 점점 요리해서 씹히는 면은 머리 가득한 구멍이 이제 남은 가득한 구멍이 다진가득 한 번 더 긴빙한 구멍이 담백한 구멍이 너무 좋아요 예쁜 구멍이 너무 먹으면 한번 더 먹어보는 게 역시 뿌링클 역시 뿌링클 상코벨 뿌링클 사이드 메뉴예요 소떡소떡 핫도그 치즈볼 와우 너무 맛있어 치즈볼 그럼요 한국에는 맛있는게 너무 많거든요 뿌링클도 있잖아요 약간 느끼할때 약간 느끼할때 불닭이 최고에요 와우 깔끔해 소떡소떡 와우 뿌링클 소떡소떡이라니 흠 와우 귀여운 핫도그 또 shines 짠 뚭뚭뚭 구글 잘 져요 맛있겠 이éro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으음 입안이 행복하다 와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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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맛있는 부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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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에 찡 맞아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댓글로 구독자에 찡 많이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다음 먹방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으음 맞아 맨날 정한다고 했는데 구독자 2층이 없었네 으음 제발 religions 으음 누움unt 셋 여서 흐흐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흠 흠 흠 저는 닭다리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모든 부위를 다 좋아하긴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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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aly 모짜렐라 흠 흠 흠 기어 Plus 미 음? 영심이가 또 먹었으면 좋겠는 음식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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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 먹을거랍니다 달달 영심이 바이